야 이건 못 발걸? 와 미쳤는데? 거의 세탁기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의 F717입니다 오늘은 에코백스에서 엄청난 로봇 청소기를 보내왔어요 바로 이 디보 T10 터보입니다 로봇 청소기의 기본인 잘 인식하고 닦는 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스테이션이에요 자기 혼자 물걸레 패드를 세척하고 열풍으로 건조까지 해줍니다 사실 보통 신경 많이 안 쓰실 텐데 저는 기계를 맞고 제일 놀란 게 이 마감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뚜껑이 이렇게 자석으로 통째로 들어 올려집니다 보통 이 먼지통에 접근하거나 버튼 누르기 위해서 이 반쪽이 잘려서 날개처럼 올라오는데 이렇게 자석을 붙여놔서 착 달라붙고 쏙 떨어지게 만든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 기계이기 때문에 사양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3000파스칼 흡입력 들어가 있고 최대 260분 사용 가능한 5200mAh 배터리 이 특수 소재 물걸레 6N으로 눌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세척에 열풍 건조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서들이 있죠 센서 센서 이거 범퍼 센서 이거 앞에 있는 거는 AI 인식을 위해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DTOF 센서는 일반적으로 라이더라고 부르는 LDS 센서에 비해서 거리는 50% 소형 물체 인식도 4배 향상됐고 이거 막 돌아가는 것들 보셨죠? 그런 거랑 다르게 밀폐돼 있어서 여기에 이물질 껴서 인식에 방해될 걱정도 없어요 자 이 센서들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제가 맵핑하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맵핑 완료하고 지도 그려놓은 거 보세요 이 2D는 물론 3D까지 되는데 지금 보면 가구 배치까지 돼 있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수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청소 한 바퀴 돌더니 알아서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잘 그린 지도 위에다가 커스텀도 굉장히 세밀하게 가능합니다 한 번 할 거냐 두 번 꼼꼼하게 할 거냐 흡입력 정숙 표준 최대 최대 플러스 걸레질 모두 완전하면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완전하면 더더욱 꼼꼼하게 할 수 있고 청소 순서는 물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가구 구역 청소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면 그 가구 주변과 밑을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카메라는 인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집안 상황을 살펴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기가 이제 특별히 꼼꼼하게 닦을 때 도대체 저희가 얼마나 더럽길래 저런 하는데 쓰기는 하는데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동영상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집안에 궁금한 곳이 있으면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돌면서 구석구석 순찰을 해주는 홈페트롤 기능도 있고 여기 음성 통화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말을 걸 수도 있다? 로봇에다 말 걸 줄 로봇 로봇 반려동물이 있어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런 가정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 얘기 나오면 걱정되실 수 있는 거 개인정보 보호 독일 TV 라일랜드 인증 2종 받아놨고 애초에 비밀번호로 보호가 되고 전화 걸면은 큰 소리를 우렁차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으로도 알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똑똑한 제품 더 놀라운 점은 청소하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보통 음성 인식할 때 구글 어시스턴트나 네이버 클로바에 연결해서 보여드렸죠 이 친구는 음성 인식 시스템이 내장돼 있어요 오케이 이 코 여기 있습니다 청소 시작 목요일 청소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우웅하고 소리가 나죠 이게 뭐냐면 물걸레 패드에 물을 공급하고 한번 빠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깨끗한 물 넣어놓은 거에서 한 바퀴 돌아서 씻어서 지금 더러운 물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걸레를 빨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들어보세요 지금 표준모드인데 상당히 조용해요 사실 데시벨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듣기 싫은 톤이 아니여가지고 이 친구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ARVI 3.0을 통한 사물 회피 그리고 자동 인식도 상당히 훌륭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사료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좀 천천히 흡입력은 최대로 가가지고 이걸 완전히 청소할 수 있게 하고 물걸레 상태에서는 지금 보세요 카펫에 알아서 안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타일인지 나무 바닥인지 구분까지 해가지고 이 청소 솔루션이 다른 게 적용된대요 특히나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후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제품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정면으로 크게 한 바퀴 돌아가서 나가려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막히거든요 사실 제가 에코백스 제품을 한 2년 전에 써봤어요 근데 그때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똑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물걸레 패드가 약간 더러워졌습니다 돌아가서 착착하겠습니다 지금 뭐래요? 물걸레 패드가 약간 더러워진 거 같대 약간 더러워졌으면 뭘 하냐 청소하다 말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백스텝 진짜 이렇게 잘하기 게 많지 않다니까 도킹을 한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깨끗한 물을 뽑아가가지고 밑으로 걸레 한 바퀴 빨고 나가지고 더러운 물통으로 물을 뱉어냅니다 사실 이 통을 열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덮고 있으면 더 조용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가끔 이걸 열어가지고 이 더러운 물 뱉는 거를 구경하면서 감탄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웠나? 싶으면서 감탄을 하는데 이 감탄을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물통 용량이 4L나 되기 때문에 가끔씩만 비워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비우려고 물통을 꺼내면 청소기한테 또 한 번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지금 여러분 정면에서 보셔서 좀 괜찮은데 그 식사하셨어요? 혹시 식사하셨으면 제가 밑에도 아니야 내가 지저분하게 사는 게 아니고 청소기가 청소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패드는 내가 빼가지고 말려줘야 되냐 그런 건 요즘 안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 자동으로 열풍 건조가 됩니다 제가 지금은 수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튼 누르면 열풍 건조를 시작합니다 열풍 건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바닥이 나무 소재인 경우에는 이 젖은 물걸레 패드가 나무에 계속 닿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스테이션 안에 들어가서 닿지도 않거니와 열풍 건조로 2시간만 지나면 빠삭빠삭 뽀송뽀송하게 매트를 말려줍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특히 위생상으로도 좋고 쾌적하죠? 그렇게 물걸레 패드 관련한 거는 모두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가끔씩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십니다 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 뚜껑 나 이 자석이 왜 이렇게 좋지? 여하튼 자석으로 되어 있는 뚜껑 열고서 400ml의 먼지통만 벌써 먼지 이렇게 잤어 먼지통만 비워주면 되는데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죠 먼지통 용량? 안 아쉬워요 어차피 이 특수 소재 물걸레가 먼지를 많이 흡수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차지 않습니다 필터? 아니에요 미세먼지와 알러지 유발인자 99% 제거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통을 비워야 된다는 거 자체가 아쉽다고 디보 T10 플러스처럼 먼지통을 비워주는 스테이션이 있는 모델이나 디보 X1 옴니처럼 먼지통도 비우고 물걸레 패드도 빨아주고 이런 모델들도 있는데 이거는 먼지통을 비워주는 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할인가 기준으로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훌륭한 청소 능력 뛰어난 AI 알고리즘 자동으로 물걸레 패드 빨고 열풍 건조까지 선택 방법은 확실합니다 물걸레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마다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로봇 청소기에서는 물걸레 말고 나는 흡입만 쓸 거야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가지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로봇 청소기로 물걸레 청소 자주 하신다 하면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먼지통 비우는 거야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털면 그만인데 물걸레 패드는 직접 빨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패드 여러 장을 사서 한 번에 더 많이 빨거든요 저는 그 부분 정말 불편했기 때문에 디보 T10 터보에 특히 만족했습니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로는 저한테는 최고였어요 사실 로봇 청소기 소개해 드릴 때마다 더 대단한 제품 나오고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편리함을 드릴 수 있는 제품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저도 기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에코백스 디보 T10 터보 아래 링크에서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족들도 이 편리함 제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거 요즘 3신계에 꼭 포함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 또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